축구 국가대표 황희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는데요. 황희조 전 여자친구의 양다리, 바람 폭로 사생활까지 재조명되며 관계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5일 폭로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조 선수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저는 황선수와 만났던 여자다. 황선수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들도 다수 있다. 그 와중에 황선수는 연애도 했더라라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A씨는 황선수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그는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인지 몰래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며 말로만 듣던 정준영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다. 이건 범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황희조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희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희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 등에서 2천원 등을 내걸며 버젓이 팔렸으며 영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영상과 교환 또는 판매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영상을 개당 천원에서 3천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황희조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29일 황희조는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차필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그는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턱 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사의 최대한 협조의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께 제 심정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까지 괴롭고 두려운 시간이었다며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에 말씀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황의조를 고소인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며 황의조는 지난 18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속고발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사를 하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현재 황의조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재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유출한 A씨의 자세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황의조의 최측근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자신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을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돼서 촬영된 영상이 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피해자는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을 당시에나 그 후로도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하여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어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되었기에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황의조 선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원만한 감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다수의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유포자가 자신처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 그 달 말 황의조 선수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깊은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 이후 현재 유포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황의조 선수는 유포자에 대하여 처벌 불헌 이사를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황의조 선수의 범죄 행위를 묵가할 수 없어 입장문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피해자는 끝으로 황의조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남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는 이달 16일 구속됐습니다. A씨의 구속 전 신문에 참석했다는 변호사는 황의조는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영상이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황의조한테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 역시 A씨가 휴대폰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2일 확인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의조의 형수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형수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황의조의 형수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했는지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처벌불언서를 채출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에 과거 황의조의 양다리 논란 등 여자관계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